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의 풍산기 파양을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문재인의 추태를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론이 악화되자 문재인 측에서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2차 추태를 벌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재인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로 돌리는 파렴치한 측까지 자행했는데 팩트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뭐 이따위 인간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의 풍산기 파양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문재인의 졸개들은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령 개정을 지연한 탓에 문재인이가 개를 데리고 있는 상황 자체가 위법인 상황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현행 법령에도 전직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 선물인 동무를 이관받아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현행 법령에 없는 것은 예산지급 조항이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친문 스피커들은 잇따라 문재인의 풍산계 파양 두둔에 나섰습니다. 그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탁현민 전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풍산계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풍산계 관리를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이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니 위탁을 승낙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간단하고 분명했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썼습니다. 그는 문재인과 당초 풍산계들을 양산에 데려간 배경에 대해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법 개정 없이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료값 운운하면서 비아냥 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치사함을 가려보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이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3항에는 대통령 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해서 이관에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미 존재합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9일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 기록관장과 작성한 협약서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을 풍산계 수탁기관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문 진영이 정부가 지연하고 있는 법령 개정이란 해당 조항 다음에 들어갈 신설 조항을 가리킵니다. 문재인 알바뀌 인사로 평가받는 대통령 기록관이 주도로 작성했던 입법 예고한 신설 조항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니까 돈 안 주니까 파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료비 35만원 의료비 15만원 사육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세금 총 250만원을 매달 지원하는 계획안까지 짰던 게 들통이 난 것인데 당연히 현 정부에서는 국민 세금 도둑질하는 것 같은 이런 예산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제동이 걸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며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추태를 보인 거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습니다. 언제는 풍산계 이용해서 자기 이미지 관리하느라 단물 쏙쏙 빼먹더니만 나랏돈 지원 안 해준다고 이따위 짓하는 게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지가 키우는 개 두 마리도 건사 못하는 이런 인간이 지난 5년간 나라를 다스렸으니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 조만 대장경으로 유명한 조국이의 과거 트윗글이 새삼 회자되면서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관저에서 키우던 진돗개들을 데려가지 못한 것을 데려가지 않았다고 조국이가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조국이는 지난 2017년 3월 트위터에 박근혜 씨가 자신이 입양하여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입양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2월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진돗개 새롬이와 희망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탄핵 이후 새롬이와 희망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를 두고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려견을 유기했다는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조국이의 과거 트위터 사진을 올리며 조국이의 진단대로라면 문재인은 애견인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풍산깨를 애지중지한 것도 평화쇼처럼 애견쇼라는 낙인을 자초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5년 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황없이 청와대를 비우는 바람에 미처 입양견을 데리고 가지 못했을 때 탄핵 세력들은 동물 유기 논란 운운하며 참으로 잔인하게 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대선 출마만 안 했으면 직접 인수해 키우고 싶다고 했다며 남이 버린 개를 키우고 싶다던 어제의 문재인, 본인이 키우던 개를 버린 오늘의 문재인, 둘 중 누가 진짜냐, 이런 와중에 새끼 한 마리는 남겼다. 완납도 아니고 일부 반납은 또 뭔가. 세상 참 편하게 산다고 비꼬았습니다. 문재인 측은 어제인 8일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를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국가 소유인 풍산개를 문재인이 계속 키우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대통령실이 이를 반대한다는 변명을 댔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뭔 잡소리냐, 대통령실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측 스피커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나 일삼으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2차 추태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자기가 키우던 개도 나랏돈을 주지 않으면 키우지 못하겠다고 즉시 파양해버리는 이런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유기견 토리를 입양해서 17번에 걸친 수술 끝에 건강을 회복시키고 지금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와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이번 사태로 문재인 일당의 생명 경시 풍조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는데 앞서 문재인은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양아들을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거나 교환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데 이거 이제 보니까 그 발언이 실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문재인은 그런 인간이었던 것 같다 이겁니다. 이번 풍산계 파양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의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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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